신앙 하나 박아야 되나? 그거 해도 조용하지 않네 아 그 총량이랑도 상관없나? 총량의 %랑? 아 그거는 총량 %아니니까 아니 고등이긴 한데 어차피 신앙 이제 신앙이면 조용 안 되잖아 옛날에 흥만 신앙 받고 다녔는데 신앙 잡고 이제 안됐다 필요도 없긴 한데 이제 와 이씨 이번에도 ㅈㄴ 아슬하다 안쪽으로 좀 파고 돌아야겠다 에임 징을 잘못 찍었나? 아니야 맞아 어제는 되게 여유롭게 서있었네 아저씨의 공간 능력이 떨어진게 아닐까요? 아니 자섭한테 신고 네요 아알바 아아알바 고춧가루 양쪽 다이동 양쪽 다이동 폭스타님 여기 아니야 반대야 반대 폭스타님 아니야 님이 반대야 아 그래 왜그래 아닌데 맞아 님이 반대야 맞아 아저씨가 반대로 아 내려가 내려가 어 어디가 반대로 가 니네님 어 그러네 잘 서요 잘 서요 주사위 잘 서요 아니 수면 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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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빠르게 와요 와요 자기자리 안전지대 가운데 나가 준비 나가 레이저 샤워 아.. D로 가자 네임도 좀 밑으로 네임도 좀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탱컷 징표 탱컷 징표 아 잠찍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가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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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발해요 조발해놨어 이동해야돼 A로가자 A로 4개 쪼금 더 내려 쪼금 더 내려 탱컷 징표 오메가 여자 뒤지만 남자한테 링 박아요 응 아 남자도 죽어 아 그래요? 다 죽었나? 어 다 죽었어 그럼 남자한테 박아야지 다 죽었어 코스오메모리 안갔다 좀 더 시게 패면 이것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음주만 안 볼 것 같은데 다음주만 안 볼 것 같은데? 소파나 무기일 땐 나오잖아 확정으로 뜯은 안 뜯어 아 이거 편집해야지 이번꺼 그래도 좀 한 것 같다 이게 두번째 공명 때 붙어라 하면 좋아 왜죠? 왜 내가 자리를 이상하게 잡았는데 편집해서 옮기죠? 아 나이트 개구멍이겠네 하는 댓글이 남겨